제10회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가 오는 13일부터 5일 동안 8개국에서 선수 200여 명과 요트 20여 척이 참가한 가운데 울진 후포항에서 흘립니다. 경기는 후포항에서 울릉도 독도 사이 외해 경기인 오프쇼어와 후포항 연안에서 펼치는 인쇼어로 나누어 펼쳐지는데 오프쇼어 경기는 후포항을 출발해 울릉도 저동항과 독도까지 항해한 뒤 돌아오는 직선거리 460km, 항해거리 1000km가 넘는 대장정입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범선인 코리아나 홀을 타고 인쇼어 경기를 관람하는 무료 승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